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용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9평 대비 자 그 킬러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4탄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8월 22일 업로드는 23일 날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이 약 12일 정도 2주가 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9평을 대비하기 위한 해법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9평을 잘 보는 게 좋겠죠. 잘 보기 위해서 물리 같은 것은 여러분이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꼭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내가 어떤 책을 이렇게 공부해 왔다. 개념이든 기출이든 예상 문제집이든 모의고사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괴롭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알겠죠? 괴롭히는 것을 얘기해서 그런데 나온 김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렇게 얼마 안 남으면 9평도 얼마 안 남았고 수능도 어떻게 생각하면 100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 불안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리는 것들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은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효율적으로 보았을 때는 잘 안 됐던 것들을 공부하는 게 불안감은 좀 생길 수 있는데 우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가는 과정이 즐거운 것보다는 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 좋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잔인하지만 변명이죠.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참 좋지만 올해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공부해줘라. 그게 과목이든 단원이든 나를 괴롭히는 나만의 지옥. 그런 부분들을 학습해 주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물리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급하게 마음 먹어서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점수가 빨리 나올까. 어떤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능마저도 수능 당일까지도 공부하다가 수능 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라는 과목은. 무슨 뭐 한 한 달 전쯤에 수능을 보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모든 게 완성되었어. 아 좋아. 이제 마무리는 그냥 편하게 컨디션 관리하다 수능 보러 가면 되겠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당일날까지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잡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러 간다. 시험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물리는 특히 심해. 조급한 마음으로는 머리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수능 당일까지 꾸준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심지어 9평은 어떻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보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2019학년도 바로 작년 9평에 출제된 킬러 두 문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2019학년도 9평인데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입시정보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보셔도 돼요. 이야기 듣듯이 공부하듯이 한번 풀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기억이 날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독특한 문제였죠. 어떤 거냐면 물밀도를 준. 물의 밀도를 수치로 줬어요. 1kg per litre라고 준 최초의 문제입니다. 수치 계산을 하라는 문제죠. 물의 밀도가 1kg per litre다.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죠. 1,000kg per 3제곱미터로 최근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더 SI, 즉 표준 단위계에 가까운데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게다가 중력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라는 것까지 문제에서 줬습니다. 유체 문제인데 10m per sec 제곱을 줬다고요. 특이한 문제예요. 작년 9평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 작년 수능에 근데 이게 제대로 유사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게다가 이 문제는 변화에 집중하는 문제죠. 변화. 뭔가 변화를 준단 말이야.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변화에 집중해라. 돌림임도 변화해. 유체에도 어떤 평형상태가 여러 번 되면 변화에 집중을 해줘라.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문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조 질량을 무시하지가 않아요. 수조와 물체의 전체 질량이 10m이었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말도 안 되게 물체 질량과 수조 질량을 따로따로 계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이 문제 풀지 않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10m이었는데 물 부우니까 17m이 됐으니까 부은 물 무게가 7m이었다. 거기다 줄 끄는 다음에 물 더 부었더니 19m이 되었다. 2m 더 부었다. 끊어봤자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체의 무게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에만 집중을 해줘라. 몇 m 증가했어요? 7m이요. 몇 m 증가했어요? 2m이요. 물을 이런 식으로 7m, 2m 부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막 끊어봤자 전체 무게는 변화가 없거든요. 한 덩이로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요. 얘 밀도 구하라는 얘기야. 얘 밀도로인데 얘는 진짜 수치로 몇 kg per litre냐. 즉 물밀도의 몇 배인지 확인하면 돼요. 물밀도의 몇 배. 뜬 걸 보니까 1보다는 작은 것 같아. 그렇죠? 1보다 큰 건 없잖아요, 지금. 1보다는 작을 텐데 몇 분의 몇이냐. 이거 찾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뭘 알아내는 부유물에 대한 거. 부유물. 부유물은 위에 둥둥 뜨는 저거죠. 부유물의 밀도는 만약에 얘가 3분의 1 잠겨있으면 3분의 1로 떠있을 때, 묶여있을 때 말고 4분의 1 잠겨있으면 4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우리 부유물에 대한 거. 그래서 부유물의 밀도라는 거는 물체 밀도. 물체 밀도는 유체 밀도가 있으면 그거의 몇 분의 몇이냐라고 할 때 토탈 부피 있죠? 전체 부피. 토탈 부피 분의 잠긴 부피. 그 비율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유물의 무게는 로 곱하기 전체 부피, 전체 무게랑 그 다음에 로 곱하기 유체 밀도 잠긴 부피, 로 부위지. 부력이잖아. 부력과 무게가 같을 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변형하면 부유물의 무게는 전체 부피 분의 잠긴 부피의 비율 곱하기이다. 이게 뭐 3분의 1 잠겨있으면 3분의 1로다. 이 유체 밀도의 3분의 1이다. 4분의 1 잠겨있으면 이 유체 밀도의 4분의 1이다. 그런 문제예요. 처음에 같이 있었지. 물을 부었어. 7리턴 부었지. 7리턴은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0.7kg이에요. 그래서 더 넣은 더 넣은 물에 물이 지금 0.7kg을 넣었는데 중요한 건 얘는 1kg이 1리터짜리니까 0.7kg이 0.7리터짜리야. 즉 이 0.7kg은 0.7리터를 말한다. 즉 이 바깥쪽에 차있는 유체가 0.7리터인 걸 알려준 거고 이때 이 수면의 높이가 1리터 이 아래쪽에 유체랑 그 물체의 부피 전체 합친 게 1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부피가 0.3리터인 걸 알려준 겁니다. 끊었어. 끊임이 올라오니까 잠긴 부피가 쭌단 말이죠. 원래 이 1리터라는 건 수면 아래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 유체 부피랑 물체 잠긴 부피를 다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끊으면 떠오른단 말이야. 위쪽이 얼만큼 이만큼이 잠겨있던 게 떠오르니까 수면 아래 부피가 이 위에 드러난 것만큼 줄어요. 근데 다시 수면 아래 부피를 1리터로 맞췄다는 얘기는 이 위쪽에 잠겨있었던 이만큼의 부피만큼 유체를 넣어줬다는 얘기야. 근데 그 유체를 2뉴턴 넣은 거거든요. 2뉴턴은 몇 킬로그램이야? 0.2킬로그램. 2킬로그램. 그럼 몇 리터야? 0.2리터. 그럼 위쪽에 이 부분의 부피가 몇인 거야? 0.2리터. 전체는 몇 리터였어? 0.3리터. 그럼 아래쪽에 0.1리터 잠겨있는 거지? 오케이? 몇 분의 몇 잠겨있어? 3분의 1이지? 얘 밀도 구하래? 얘의 3분의 1. 이거의 3분의 1. 그러므로 부유물의 밀도는 3분의 1이야. 얘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킬로그램 퍼 리터. 정답은 3분의 1 킬로그램 퍼 리터. 몇 번이요?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 킬러였죠. 이렇게 문제 풀어줘라라는 게 작년 9평이었어. 올해도 수능을 한번 올해 9평이나 수능을 예상해 보건대 유체 문제가 낯선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체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문제 하나. 수치 계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물론 중요한데 그건 실력 향상을 시키는 거고 올해 수능을 예측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좀 보지 못했던 좀 독특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19번이었고요. 다음 20번 가볼까요? 돌림인 문제. 작년 9평은 20번이 돌림인 문제였습니다. 아 진짜 잘 냈어요. 이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평이 깨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예 뭐 여기 왼쪽에 놓으니까 이게 왼쪽으로 꺾이고 깨지고 이쪽이 내리니까 오른쪽으로 깨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왼쪽 끝 지점과 오른쪽 끝 지점. 즉 저기에 놓으면 오른쪽으로 쭉 밀다 오면 오른쪽이 내려가는 방향. 왼쪽에 쭉 밀다 오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그게 바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최대값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수평이 깨지는 유형이거든요. 수평이 파괴되는 유형이에요. 수평 파괴라고 그냥 쓸게요. 수평 파괴 유형인데 수평 파괴 유형은 말이야 푸는 법이 되게 쉬워요. 어딘가가 당기거나 떠받치거나 접촉되는 부분이 뭔가 날라가요. 그래서 그 힘이 0이 되는 곳이 있어. 그래서 F가 0이 되는 0이 되는 곳이 있다. 알겠죠? 그런 곳이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 어디가 힘이 날라가는가. 장력이 없어진다거나 떠받치는 힘이 사라진다거나 예를 들면 여기 접촉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거나 내려가면 올라가면서 떨어지게 접촉할 때 거기에 떠받치는 힘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힘이 0이 되는 곳이 있어. 그런 힘이 0이 되는 곳이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 그 순간까지 돌림인 평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진다고 하고 그때 돌림인 평형을 적용하는 거지. 바로 그 순간 돌림인 평형을 적용하면 돼요. 시계방 돌림인과 반시계방 돌림인이 같다. 알겠죠? 크기가 같다. 돌림인 평형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그 해법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 이 문제는 막 허를 찌르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얘는 기형, 니은, 디귿 중에 PQ사의 거리예요. PQ사의 거리. 그러니까 얘가 이 거리가 얼마냐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안 준 게 있어. 막대 질량도 안 주고 공질량도 안 줬어요. 준 건 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대 길이가 유계리다라는 거 둘 다 유계리다. 그래서 길이가 유계리인 막대 AB가 실에 연결돼 수평을 평형을 유지하고 있고 질량의 인물체는 여기에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닿아 있는데 AB가 수평을 유지하며 공을 A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은 P와 Q다. 공이 P에 있을 때 아, P에 있을 때 P에 있을 때 실 A가 이걸 당기는 힘 이 힘이 4MG다 라고 줬어요. 4MG 자, 이게 재밌는데요. 잘 보세요. 얘가 왼쪽으로 하면 분명히 이게 왼쪽으로 할 수 있는 최대값이니까 이게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갈 때 여기를 축으로 얘가 내려가겠죠. 얘가 올라간다. 자, 이 올라가는 상황이 재밌는데 얘가 딱 올라간다고 할 때 이 위에 게 딱 그냥 든든하게 지탱을 하면서 실이 느슨해지면서 장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사라질 수 있어. 장력이 사라질 수 있고 그때 이제 얘도 수평이 깨져야 되니까 장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이 사라지는 순간 얘도 돌림인평형이 돼줘야 되거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순간 돌림인평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깨지는 순간 돌림인평형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럼 봐라. 제가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다면 장력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이게 정중앙의 실이 묶여있고 회전축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당긴 힘이 없어지니까 왼쪽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른쪽도 힘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 장력도 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일 이 장력이 살아있다. 얘가 위로 쭉 올라간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티가 살아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려가면 그 장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지금 돌림인평형이 안 되지. 장력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력이 살아있다면 얘가 수평이 깨지는 순간 돌림인평형이 안 돼. 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얘가 누순해지니까. 장력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제가 딱 내려갈 때 올라가면서 장력이 사라지면서 잘 봐. 장력이 사라지지. 그럼 돌림인평형이 돼야 되지. 그럼 이쪽 장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게 가능한 내야. 알겠어요? 얘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살짝 내려가려고 하면서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에 딱 갔을 때는 여기 장력이 없어지면서 돌림인평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럼 여기에 이때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얘 무게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는 정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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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막대가 6L짜리니까 이게 3L이거든. 그럼 이것도 L이거든. 여기 L이에요. L. 그러니까 L, L이잖아. 돌림인평형도 돼야 되거든요. 이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개 합치면 4MG랑 같아야 되거든요. 흰평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 무게가 2MG였고 그리고 막대 무게도 2MG였다라는 걸 찾는 거죠. 이 문제가. 크으 잘냈어. 왜냐하면 이게 장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얘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장력이 살아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력이 없어지면서 이쪽 장력도 사라지는 독특한 상황이다. 알겠죠? 여튼 여기서 이걸 구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야? 얘가 사라지는 거지. 얘가 사라지면서 이거는 이제 피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없애버리고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쭉 보내다 오면 여기에 이제 얘의 2MG가 있을 때 잘 봐. 얘가 내려가겠지. 내려가면 얘가 땡긴단 말이야. 얘가 땡기니까 땡긴다고. 땡길 때 얘가 올라가는 순간이라는 거는 여기 바닥이 여기 싹 없어지는 순간. 그럼 바닥에 떠받치는 힘이 없어지면요. 여기 무게가 그대로 여기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얘의 MG가 작용을 하고요. 정중앙에 막대무게 있고 여기 축은 여기가 될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저거는 막대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중앙에 딱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여기 땡기는 장력이 있을 텐데 그 수평이 깨지는 순간 얘가 돌림인평이 되어야 되거든. 1대2니까 2대1. 아 이때 이 장력은 몇 MG야? 2MG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작용반정에 의해서 이 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이것도 T인데 이게 2MG지 이게 2MG인 순간 돌림인평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여기를 축으로 돌림인평형을 적용한다면요. 자 이거 봐봐. 2MG 곱하기 이게 몇 L이에요? 4L이니까 8MGL이지. 반시계가 8MGL. 그럼 시계도 8MGL이 나와야 되거든. 얘가 2MGL이니까 얘가 만드는 건 6MGL이 나와야 되니까 이 거리가 몇 L이에요? 3L이 되겠죠. 그래야지 6MGL, 2MGL 합치면 8MGL 얘들아 8MG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에서 Q까지 거리는 이게 L이기 때문에 L이기 때문에 3L 더하기 L이니까 4L이다. 그 디귿이죠. 디귿에서 P와 Q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가. 알겠죠? 그 다음에 막대 무게가 2MG인 거 구했고 공 무게 2MG인 거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굳이 보기를 한번 읽어준다면 실AB가 A를 당기는 힘의 합 A하고 B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합은요. 어차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전체 무게 4MG가 나오겠죠. 그렇죠? 4MG.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P에 있을 때랑 Q에 있을 때가 같냐. P에 있을 땐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4MG고요. 그렇죠? Q에 있을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전체 무게 4MG. 어차피 같습니다. 기억은. A질량 막 공질량 얼마냐 2M이다 라는 거랑 PQ 사이 거리가 4L이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궁극적으로는 P랑 Q 사이 거리 4L인 걸 찾아내라는 문제입니다. 돌림인 표형 문제인데 계산이 없잖아요. 계산을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요즘 스타일이 이런 거죠. 계산을 안 해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상황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돌림인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가만히 보고 이 상황이 아니고 상황. 상황 해석을 잘해줘야 돼. 상황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계산보다는.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 돌림인 평형이랑 흰 평형 계산해가지고 연립방역 짚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계산보다는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 여기 작년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이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평에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들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역대 기출문제 지금 4탄 4편에 걸쳐서 제가 두 문제씩 쭉쭉 풀어주면서 몇 가지 해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줬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평 남은 기간 10여일 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잘 보기 위해 노력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여러분들이 승복해야 하고 그 뒤를 또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제 얘기도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9평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